네, 안녕하세요. 러블리드 지혜입니다. 송은희 선배님의 지목으로 국내 최초 루게리 요양병원의 건립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로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14년에 다시 한번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화이팅!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 다음으로 제가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분들은요. 우주소녀 다영양, 가수 주니엘양, 그리고 저희 멤버 예인양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루게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 about 어머님이 친구들이 해줬던 말들 잊으면 안 돼 Oh, no, 미안, 미안, 미안하지만 아직 난 네 맘만 믿고 맘을 할 수는 없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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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